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2 6월 24번째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 건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건물이 그냥 단순히 무생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은 카페나 인스타그램 올릴만한 그런 카페에 가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좀 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타벅스 가면 저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아늑한 분위기 익숙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빌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uilding is an inanimate object but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자 빌딩은요 무생물이지만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지만 이게 그래서 inarticulate inarticulate 하면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거든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ven the simplest house always makes a statement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이더라도요 항상 어떤 말을 합니다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이 뭐냐면 expressed in brick and stone in wood and glass rather than in words 자 벽돌과 돌로 표현되고요 또한 나무와 유리로 표현됩니다 뭐보다? 말보단 말보다는 그 재료들로 집이 어떤 말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역시나 크고 명확합니다 아하 건물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명확하군요 when you see a rustling trailer surrounded by recent abandoned cars or a brand new mini mansion with a high wall we instantly get a message 자 우리가 볼 때 rustling trailer 하면 녹슨 트레일러 트레일러 하면 트럭입니다 녹슨 트럭입니다 자 뭐에 둘러싸여져 있느냐 잡초와 버려진 자동차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녹슨 트레일러를 볼 때 혹은 새로 지어진 소형 맨션인데요 높은 벽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We instantly get a message, 메시지를 받습니다 In both of these cases, 이러한 두 경우 모두 Know in different essence, 다야 다른 억약이지만 It is stay out of here,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It is not only houses, of course, that communicate with us 자 집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뭐가요? That communicate with us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All kinds of buildings, churches, museums, schools, hospitals, restaurants, and offices Speak to us silently 모든 종류의 빌딩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빌딩들이요 Speak to us silently,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Sometimes the statement is deliberate 때때로 그런 진술은 의도적이기도 해요 만들 때 일부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죠 어떤 재질이나 구조를 가지고 A store or restaurant can be designed so that it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어떤 가게나 레스토랑은 디자인될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대다수의 주로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과 구조들이 있을 거고 고소득층을 위한 디자인과 그런 구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런 구조들과 어떤 디자인을 생각해서 만들 때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 식당은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빌딩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비록 모일지라도요 We may not register their messages constantly 우리가 명심하지는 않더라도요 뭘요? 그들의 메시지를 일식적으로 명심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호텔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그러면 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냥 일반 김밥천국에 가면 거기서 하는 행동은 또 다르겠죠 모든 종류의 건물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가 의도적입니다 All kinds of buildings speak to us silently Sometimes the statement is deliberate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 내용 한번 스토리 쫙 보겠습니다 건물은 articulate 하다 즉, 어떤 잘 설명을 한다는 거죠 House always makes a statement 집은 항상 뭔가를 언급하고 말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 꽤나 loud and obvious 크고 명백하고요 우리는 건물을 볼 때마다 get a message, 메시지를 얻습니다 근데 집뿐만 아니라 all kinds of buildings, 모든 종류의 빌딩들이 speak to us silently 우리에게 되게 조용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가 매우 deliberate 매우 의도적이어서 우리에게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 도움되는 장치지를 좀 가져와도록 할게요 우선 이 expressed 이 친구는요 가장 단순한 집도 어떤 진술을 하는데 이 원이 진술이에요 진술인데 어떤 진술이냐면 이런 것들로 표현 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express가 뭐뭐를 표현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지금 목적어가 원래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ed 형태입니다 그럼 얘는 pp입니다 pp 그래서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명사를 수직해준다 그 다음에 no less term은 역시나라는 뜻이에요 역시나 그래서 역시나 크고 명확하다, 명백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urround는 뭐뭐를 둘러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목적어를 써요 근데 surround 뒤에 목적으로 나오는 명사가 없죠 바로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pp로 쓰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rustling, rustling trailer 녹슨 트레일러인데 둘러싸인 녹슨 트레일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 보면 in both of this cases 이런 두 경우 모두 though 비록 원래는 though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접속사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이런 부사절에서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though they are in different accents 그들이 다른 어떤 어투, 억양에 있다 하더라도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아하 근데 이제 though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비록 다른 accent에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it is that 강조 그문이에요 it is not only houses of course 집뿐만이 아닙니다 뭐가요? 우리에게 소통을 하는 것이 라고 해서 이 친구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speak 하면은 동사죠 all kinds of buildings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둘이 거리가 좀 멀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 that 나오면은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뒤에는 주어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 what to act 어떻게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할지 라고 해서 what to be 무엇을 we 할지 how to be 어떻게 we 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까지 잘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잘 파악해서 적용해서 해석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스토리라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기도 하고 또 외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어 계속해서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 섭취해내 보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